노랑이는 되게 얌전한데 빨강이하고 초록이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 어 노랑이 왠일로 움직이노 이렇게 신호등 백맨 귀엽죠 노랑이가 전 제일 귀여운데 아직 애기라서 노랑이는 순해요 아이 이쁘다 노랑이가 제일 순해요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핑랭개구리들 목욕하는 영상을 찍어볼거구요 알약농장에서는 모든 개체들 이 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목욕을 시켜줘요 많은 분들이 목욕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몸에 노폐물이나 묵은 허물같은걸 빼낼 때 꼭 목욕을 시켜주는게 좋아요 청소할때 단순히 살짝만 청소해주지 마시고 그렇게 목욕 겸 수영을 시켜주는게 건강유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알약농장에서는 찬물이 안나오기 찬물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아 온도를 맞춰주구요 제가 사실 인간 온도계거든요 음 31도나 되는데 한번 온도계를 재볼까요 어 이게 온도계가 오차범위라는게 있어요 오차범위가 2도정도 있는데 제 손은 정확했으나 아 기계가 오차범위가 있네요 31도였을거에요 이제 찬물 좀 섞어주고 이제 팽렌들 목욕할때 수돗물 상관없습니다 온도 차이만 주의를 해주세요 해서 온도는 2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26도에서 8도정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원래는 어 애들 목욕시켜주면서 청소하는 장면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카메라에 잘 담기지가 않을거 같아서 자 지금 1분 30초동안 어 개구리가 나오지 않고 영상을 촬영을 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팽렌들은 오라빌 팽렌들 제 최애 팽렌들이죠 진짜 요새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팽렌들인데 지금 많이 컸어요 이제 거의 아성체 대사이즈 접어드는거 같은데 이제 이렇게 좀 몸에 노폐물 있는 애들은 입욕하기 전에 아 영상 찍는다고 실수하나 했다 터틀픽스를 안 넣었습니다 이제 이게 예방 효과도 있지만 여러 마리 개구리가 들어가는 물에는 아무래도 좀 변근이 어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터틀픽스를 밀양식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화면은 피부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혹시보를 전염병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죠 여러 마리가 물에 들어가면요 자 일단은 3마리씩 넣고 이제 청소를 해주는데 뭐 청소하는 소리까지 청소하는 모습까지 제가 보여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청소해서 세월장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알량용장에선 대부분 개체는 이거 팽맨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유지하고 물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오라질 팽맨들이 몇 마리 더 있긴 한데 똑같은 개체들도 보여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뭐 다양한 개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또 다음 애들은 투페이스 팽맨과 블러드 팽맨 오랜만에 극악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팽맨들 잘 자라고 있구요 발색 아주 이쁩니다 레드레드 레드레드 하죠 지금 뭐 얘를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있구요 또 투페이스 핑맨 얘는 블러드는 아니고 일반적인 스트로베리급 발색인데 어릴 때는 되게 티가 많이 나는데 크맨 케이스로 아이고 아이고 어디가니 아이고 나름 개구리라고 점프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얼굴이 이렇게 반은 아이씨 너 왜이러 네 좀 가벼운 방송사고가 있었으나 아 네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아 투페이스 팽맨 아 너 왜이렇게 활동적이니 오늘따라 어 어 화났구나 너 일단은 뭐 반은 브라운 반은 스트로베리였는데 잘하면서 뭐 티가 잘 안나게 됐어요 살짝 이렇게 브라운은 테두리만 남았고 이쪽 무늬만 남아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어느정도 투페이스 느낌은 있긴 한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참고로 뭐 블러드 팽맨들은 몇 마리 더 있어요 얘는 진짜 사이즈가 좁네요 이제 뭐 중심치에 들어가게 될텐데 어 이쁜주면 화내네요 흐흐 귀엽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애들은 아 블러드는 아까 그의 그대로인데 신호등 팽맨 신호등 팽맨 신호등 팽맨 신호등 팽맨 신호등 팽맨 신호등 팽맨 이제 얄량용장 입구쪽에 전시가 이렇게 세 마리가 되어 있어요 팽맨 게이지에 들어가지고요 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너네 한 손에 모으는게 정말 힘들구나 자 노랑이는 되게 얌전한데 빨강이 하고 초록이가 가만히 있진 않네요 어 노랑이 왠일 움직이노 이렇게 신호등 팽맨 귀엽죠 노랑이가 전 제일 귀여운데 아직 애기라서 노랑이는 순해요 자 이쁘다 노랑이가 제일 귀여워요 자 신호등 팽맨 알량용장 메인 입구에 되어 있는 애들인데 아 고문들 손 너무 이뻐요 우리 노랑이 퀄리스도 좋아요 자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팽맨들도 크레나 이런 애들처럼 파이어업이 돼요 해서 보통 이렇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나면 발색이 점점 진하게 잘 나옵니다 블러드 팽맨 색깔 잘 나오는 거 보세요 얘들도 뭐 블루팽맨 또 그렇고 레드팽맨 계열도 그렇고 목욕 한번 시켜놓고 나면은 발색이 찐하게 더 잘 나와요 대부분의 양서로 파충류도 다 그런 거 같아요 온욕이나 뭐 이런 거 숙도를 올려주고 나면은 이렇게 장식이 잘 나오게 되죠 보통은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애들은 우리 카툰카 팽맨들이요 애기티를 많이 벗었어요 이제 카툰카 특유의 어 큰 두상하고 무늬 발색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발색 진짜 진한 거 보이시죠 근데 개체마다 차이는 있어요 보시면은 조금 연두빛깔 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한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귀엽죠 카툰카 팽맨들은 어 머리가 넓고 납작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머리가 되게 납작하고 넓죠 삽처럼 마치 모종삽처럼 어 화났구나 너 히히 아이고 화났어? 히히 귀엽죠 카툰카 팽맨들도 다른 특징으로는 브라질 팽맨에 비해서 무늬가 되게 넓어요 브라질 팽맨은 무늬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얘들은 뭐 비슷해요 무늬 모양은 근데 그게 훨씬 더 넓어요 얘들 이렇게 날렵한 무늬 똑같은데 아이고 좀만 얌전히 써줄래 얘들아 무늬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팽맨인데 단점이 있다면 많이 비쌉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지금 분양가가 20만원인데 뭐 희소성하고 이런거 따지면은 뭐 비싼 분양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다른 팽맨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건 확실하니까 뭐 종르적으로는 가장 비싼 팽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났구나 너 팽맨 특징 이렇게 물거같이 해도 안 물음 화가 나도 이견만하고 안 물음 특징 입에 손가락을 넣어야 물지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무는 경우는 없어요 웬만해서 먼저 다가와서 문다 그거는 먹인줄 알고 혈타보는거에요 뭐 간혹가다 진짜 화나서 무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팽맨한테 물려본 적이 언젠지 팽맨한테 물렸다고 심심찮게 어 글을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건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팽맨의 기본적인 습성만 이해를 해도 팽맨한테 물릴 일은 없습니다 아 말 나온 김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팽맨이 이렇게 있다 이건 뭐 지금은 안 물겠지만 사육장에 팽맨이 있다 손이 이렇게 가면 물릴 수가 있어요 왜냐 먹인줄 알고 헬탑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세게 물릴 수도 있어요 해서 팽맨을 만질 때는 손이 눈 뒤에서 가는게 맞습니다 그 후로는 입툭툭 건드려도 안 물어요 화나서 이렇게 위협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 화는 내지만 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준 것 같다 너희들한테 조금만 실례 어 미안하다 제가 얘들은 미안하다는 어 사과의 의미로 얘들한테 핑키 한마리씩 주겠습니다 아 영상 찍느라 영상 찍는데 너무 집중을 한다며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해버린 것 같은데 미안하다 어 핑키 한마리씩 먹이겠습니다 아 너무 영상 찍는데 집중했네 그래서 뭐 핸들링 할 때는 끝 꼭 눈 뒤에서 손이 가게끔 그것만 해주셔도 물리인일 99% 방지합니다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자 또 다음에 레일보 핑면입니다 은근히 발색이 묘하게 나오고 있는 애들이죠 뭐 예를 들어 파이어업이 되면은 발색이 더 강해 보이는데 은근히 지금도 차이가 있어요 어 카메라에는 좀 발색이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좀 묘한 발색이 있습니다 뭐 크게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일반적인 칸박테맨보다 좀 더 발색이 부드럽다 해야 되나 하고 좀 다채롭게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얘들 이제 두 마리 남았는데 아 얘들은 분양보다는 제가 키워보는 게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똘망똘망하니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지금 뭐 먼저 말씀드리지만 팽맨 목욕시키는 물은 4번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같은 종끼리 묶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어 물 갈고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뭐 걱정하진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다수의 팽맨들을 키우시면은 어 그래도 어느 몇 마리까지만 목욕시키고 물을 갈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더러운 물로 목욕시키면은 오히려 악 특화해요 목욕 안시키는 것보다 하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은 몸 이렇게 허물 같은게 막 물에 뿌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허물이나 노폐물들을 다 벗겨내니까요 하고 또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개체 소개식으로 해서 짧게 짧게 그리고 몇몇 개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또 배경이 바뀌었죠 이제 성채들 지내는 성채존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성채만 있는건 아니긴 하지만요 자 일단은 우리 수리남 지금 나이가 꽤 많아요 이 아이는 지금 거의 세네살 네살 다 돼갈 것 같은데 아 우리 귀여운 수리남입니다 남스컷 성채 귀하죠 우리나라엔 또 우리 애기 수리남들도 많이 컸습니다 꼭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맨 바이컬러 아이인데 바이컬러 이쁘게 잘 나오네요 색깔 큰 수리남하고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습니다 애를 잘 잘하고 있어요 먹이도 잘 먹구요 자 다음은 또 차카핑랜드리죠 우리 뽀 알령장이의 마스코트 금덩이는 언제나 잘 지내고 있어요 새가 밝혀갔기 때문에 얘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일곱살 일곱살 정도 된 나이구요 아우 성실하고 이쁜가봐요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하고 얘는 브리딩으로 들어갈 예정인 블루 도라인 핑맨입니다 블루 핑맨에 이렇게 패턴이 없는거는 상당히 귀하죠 음 얘가 지금 이렇게 잔무늬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얘가 알비노였다 아무것도 안보였을걸요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인이라기보다는 퍼펙트 패털리스 정도로 불리는게 맞을때 텁니다 아 이쁩니다 블루 색깔에 지금 배 빵빵한거 보이죠 다음 브리딩 예정이기 때문에 버그에 많이 먹였습니다 뭐 너무 이쁜애들 사이에 있어서 좀 왜소해진 그라운팩님도 좋구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애들은 귀여운 귀여운 보짝 패꽁이 패꽁이들 이구요 겨울점에서 깬지 얼마 안된 애들이요 하고 애들은 또 특이사항이나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패꽁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애들입니다 이제 애들은 국내에 최초로 수입됐던 패꽁이들이구요 좀 뭐 나이 든 티가 나죠 그래서 지금 기분 나쁜거 보세요 눈동공구통 그래도 귀여운게 패꽁이죠 들어가볼래 귀여운 흐흐 귀엽습니다 자 드디어 진짜 개굴캭이 완성이 됐네요 저는 뭐 핵맨들 목욕시킬 때 최대 8마리를 넘기지는 않아요 지금이 딱 8마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또 원조 블러드 평면 원조라긴 얘 얘 부개체도 엄청 빨갛아서 얘가 원조라긴 좀 그렇죠 블러드 2세대 평면 엄청 빨갛습니다 스토로펠리 평면하고 비교해볼까요 차이가 이래요 진짜 심하게 나요 이 스토로펠리 평면이 맞춤 두 마리죠 블러드 평면 얘들은 진짜 발색이 강하게 잘 나와요 자 그렇고 뭐 이렇게 뮤턴트 평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것들 중 하나 평면을 항문관이 놓으면 서로 싸우지 않나요? 라고 하는데 싸웁니다 단 깊은 불이 있으면은 먹이 활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무슨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장시간을 두거나 혹은 어린 개체들은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개체들을 꼭 이렇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뭐 어린 개체가 아니라도 너무 장시간이 있으면 애들이 물어버려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목적 시간을 너무 들게 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자 권장들의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애들은 브라질 평면 한 쌍입니다 얘가 스컷 스컷은 좀 작아요 둘 다 겨울점 샀서 이런지 얼마 안됐구요 암컷은 이만합니다 브라질 평면답게 성깔이 더러워요 그리고 사이즈도 크고 얼굴 보면은 브라질 특유의 날카로운 무늬하고 큰 뿔 별로 엄청 크죠 눈도 커요 심지어 그리고 사나운 성격 그래도 성채화되면 좀 순해져요 뭐 개체차이 됐지만 큼직큼직하고 덩어리감 좋습니다 가루도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애들이 되겠네요 사실은 보여드릴 애들이 산더미 같아요 다 보여드리면 근데 오늘 안에 안 끝날거 같아서 자 뒤로 비스컷이 넣고 들어가 보셔구요 자 첫번째 아이고 나 문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자 어떤 애들인지 아시겠나요 아마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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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시픽 빅맨들이구요 어 얘는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퍼시픽 빅맨들 중 나이가 가장 많거나 그쯤일거에요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아 아 다섯살 여섯살 정도 될거 같구요 얘는 한 3년전에 어 수입들어왔던 프로캐밀리에서 수입했던 그 녀석이구요 3년전에 수입 들어온 그 퍼시픽 빅맨이고 얘들은 한 2년전에 수입들어왔던 패털리스 퍼시픽 빅맨입니다 얘는 깔끔한 패털리스 근데 얘가 더 멋있는거 같아요 그냥 포로나 아닙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얘는 좀 옆에가 까진 패털리스 퍼시픽인데 얘 멋있어요 근데 얘 이렇게 큰게 수컷이야 어이구 너 포잡하려는거니 왜이렇게 힘을 줘 갑자기 수컷이더라구요 싫다네요 자 퍼시픽 빅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이게 성취입니다 얘 말했죠 5-6년 된 녀석이라고 성취입니다 펭맨 아 성취 많네요 수컷들 보여드릴까요 성취입니다 얘 4살 됐어요 성... 아 이제 3살? 한 년차로는 한 3살 정도 됐을거 같네요 자 얘들이 성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 소형 정책맨이라 어 매력있죠 근데 이렇게 소형인데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이 은근히 싸나워요 은근히 성깔이 있는 애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구요 영상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고 다음주에는 아마 팩맨 브리딩 영상으로 간만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 알약농장이었습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